돼지고기를 그냥 눕게 되면은 아까 전현모 씨가 뭐 김치에 양념에 돼지고기에 고기 그 잡내를 잡아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고기의 잡내가 잘 안 잡히지. 조금 더 제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고기를 갖다가 양파하고 생강하고 후추하고 소금 조금 밑간 정도에서 물을 자자. 자작하게 붓고 먼저 고기가 부위해지고 양파가 약간 물러질 때까지 이렇게 볶듯이 짖어요. 아 볶듯이? 네 먼저.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쓸어놓고 물을 자작하게 붓고 한 번 끓여서 김치도 물 끓여질 때쯤 불을 잇는데로 줄여서 한 20분 30분 있으면 이제 김치찌개가 잘 물러질 거예요. 처음에 살짝 간을 해가지고 잡내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고기 잡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김치 넣고 하고 나중에 식성대로 챙기름 한 방울. 아 좀 들기름 넣고 하지 마세요. 근데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. 근데 김치 요리에는 들기름이 더 어울려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김치 볶음을 좋아하는데 김치를 빨아가지고요. 그걸 칼로 쓰지 말고 찢어. 찢는데도 그냥 이렇게 찢지 말고 줄거리하고 잎이 이렇게 만나잖아요. 거길 만나면 아주 비율이 그냥 정확하게. 그렇게 찢어가지고 새 양념을 해. 생강마늘 넣고. 고춧가루 넣고. 고춧가루 조금 넣고 해가지고. 볶아가지고 나중에 들기름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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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가운데를 자꾸 찢으면 더 잘 찢어지는 게 있네요. 위에서 자꾸 보면은. 항상 이렇게 찢어. 그렇죠. 이파리 쪽이랑 줄기 쪽이랑 다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. 고춧가루.